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트램과 인천15선809 연장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송도가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토교통부가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모두 8개 노선 추진안이 담겼는데요.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모두 2개의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첫번째는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송도트램건설입니다. 송도트램 사업은 달빛축제공원역과 인천대입구역 글로벌 캠퍼스를 거쳐 다시 달빛축제공원역으로 순환하는 8자 형태의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달빛축제공원역 인천지하철 1호선은 물론 인천대입구역에서 GTX 노선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노선은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이 경유하지 않는 송도국제도시 내부까지 순환하는 만큼 도시 내부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103층짜리 랜드마크까지 연계될 때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송도트램은 인천시가 2027년 착공과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천지하철 1호선의 송도809 연장입니다. 이 노선은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09와 909 경계까지 연장하는 노선입니다. 노선 길이는 1.46km로 정거장 2개소가 계획됐습니다. 신설역은 2개는 각각 송도호동행정복지센터와 송도미종중학교 부근에 신설될 예정인데요. 인천1호선 809 연장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809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트램과 인천지하철 1호선 809 연장 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